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2회 성취되는 엘리야와 두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전도서 1장 9절에 보시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고 과거에 했던 일을 후에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두 증인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한 번 성취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또 한 번 성취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엘리야로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마치게 될 때에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AD 26년에 예수님께 침례를 주면서 그의 사명을 끝냈습니다. 침례 요한이 AD 26년에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그분의 사명을 3년 동안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역시 나를 위해서 증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결국 증거하는 분이 두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공생해 하시는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증거를 하셨고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증거를 하셨기에 결국 이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이 증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침례 요한을 보낸 이유는 침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보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증거가 필요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보낸 것이지만 침례 요한의 증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한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증거가 필요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5장 34절 31절부터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증거와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는 그 자체로서 완전하고 확정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증인으로서 활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오순절 때의 열두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인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에는 핍박의 바람이 불어왔고 열두 제자들은 그 핍박의 불실현을 다 통과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재림 때에 또다시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도 엘리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큰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침례 요한의 경우에는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안식일이 큰 날임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이 큰 날을 큰 날에 앞서서 침례 요한이 왔었는데 재림의 날도 게시록 6장 17절에 보면 역시 큰 날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16장 14절에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큰 날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큰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보내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시록 11장 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에 보시면 너희 율법에도 이른바와 같이 두 사람의 증거가 참때다 기록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야구보소 4장 12절에 보시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모두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입법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시면 나는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잔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두 사람의 증거가 참때다 라고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이제 선택하실 것인데 이 두 증인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결국에 이 두 증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두 사람이 될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게시록 11장에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증인 두 사람이 이제 1260일 동안에 예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이 오게 되면 오순절은 5월 24일인데요. 2026년도가 될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활동하는 그 기간에 속해 있는 이 오순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14만 4천인들을 인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큰 환란, 42달 동안의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이 기간을 통해 교회는 순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께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도 엘리야를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증인으로서 활동을 하셨고 이 재림의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리고 두 증인을 선택하셔서 천국복음을 1260일 동안 증거하게 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14만 4천인들을 양육하실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골롯에서 2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당시에 예수님의 행적을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었을 때 결국은 재림의 비밀이 저희들의 눈앞에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대로 초림 때에 심리의 요한이 엘리야로서 왔고 두 증인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재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리고 두 증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4절에서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화인 여사도 역시 포함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시면 심판의 기준은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친히 지정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증거로 채택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증거가 유일하게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증거하시기를 삼낮 삼밤 땅 속에 이것이 유일한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방받는 표적으로 선택을 받으셨는데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선택을 받으신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의 숨어있는 생각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선택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표적은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수많은 사람들의 숨어있는 생각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증거하시기를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삼낮 삼밤 땅 속에 라고 하는 이 비방받는 표적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고 아버지께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라고 구름 속에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집중해서 저희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분은 바로 예수께서 가라사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입술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양심에 손을 얹고 여러분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제 믿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 30년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땅 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시고 그리고 부활은 3일 후에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워 온 이 때에 여러분께서 부디 예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삼낮 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